2대 1, 경남고등학교는 5회 1점, 그리고 2회 2점을 냈었던 최강몬스터즈. 선두 타자 정의윤 선수입니다. 오늘 생일인 정의윤 선수, 앞선 두 타수 모두 볼렛이었고요. 문제는 신용우 선수가 마운드에 있을 때 4회기에 정의윤 선수가 볼렛 얻어나간 걸 제외하면 단 한 명의 타자도 루상으로 나간 적이 없습니다. 좋은 게 정의윤 선수, 출루만 해주면 되거든요, 우리는. 그렇죠. 네, 네, 네. 다음 훌륭한 홈런 타자 유용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점수 가자, 점수! 달려보자, 달려보자. 영훈, 영훈아! 파이트 하선에서 본인의 역할을 100% 해주고 있는 정의윤. 올리면 안 돼. 넘어갑니다. 대한민국아, 영훈아! 영훈아, 영훈아! 오, 볼이 됐어요. 오, 이 판스 덤도 갑자기 못했는데요. 신용우 선수도 이 공연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야, 오케아, 슬쩡하자. 이번엔 슬쩡! 일점만 벌려도 약간 여유 있는 느낌 날 것 같은데. 오우! 오오, 석구 머리 쪽으로 날아왔어요. 놀랐다 넘어지는 정의윤 선수입니다 쓰리 볼이에요 힘 빠졌어 힘 떨어져서 비자 가만 눈 감아 눈 감아 그런데 지금 정의윤 선수에게 볼 쓰리까지 왔습니다 쓰리 볼 쓰리 볼 쓰리 볼 볼이 많아졌어 낚여오면서 스위트 롤레시입니다 정출루 출루 출루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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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윤 선수가 오늘 본래 3개 3번의 출루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 처음으로 신형우 선수가 선두 타자를 루상으로 내보냅니다 형우야 시작시켰지 마 시작시켰지 마 이제 타석에는 이용구 이용구 무서워요 오늘 경기 팀의 모든 득점을 만들었던 선수 바로 이용구 선수입니다 홍구 가자 홍구 공론 하나 보여줘야죠 과연 이번 타석은 어떨지 이어준다 이어준다 예아 친발 홍구야 항상 너의 첫 벌어 또 기회가 왔구나라는 생각을 끌고 승부가 재밌겠다는 생각이 너의 날이야 너의 날이야 2명 차 높게 뛰었습니다 높게 뛰었습니다 어? 어? 좀류렸다 안 돼 안 돼 안 돼 왼쪽으로, 왼쪽으로 그러나 이 타구는 거의 다 컸지 않습니다. 잭수가 처리하면서 보라운 시대입니다. 아쉬워넘 이용구 선수. 아깝다. 아깝다. 잘 도네, 저거.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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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원아웃 주자는 1로. 다음 타자 8번 타자 서동욱 선수입니다. 서동욱 선수가 올 시즌 내내 보여주는 게 어려운 공을 다 참아나요. 그러고 볼래. 치는 것까지 하나, 볼래 치면 됩니다. 서동욱 선수도 그래서 출루율이 4할 2푼 1위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태율보다 1할 8푼 가까이가 높아요. 서동욱 가이드 해결. 오케이, 오케이. 잘 본다, 잘 본다. 높게 왔어요. 깊숙합니다. 확실히 에너지가 확 다운이 된 것 같아요. 됐다, 이번 이닝 션트 살려야 된다. 마운드를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었던 신용우 선수가 이 빙틈을 딱 보이는 순간. 지금 노래. 누구나 친다. 누구나 친다고. 완벽하게 유리한 볼 카운트입니다. 잘 봐, 잘 봐, 잘 봐. 스트라이크 필요한 신용우 투수입니다. 엄청나게 급식한 공을 잡아갑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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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수현, 수현, 수현. 이거 못 치면 풀어 못 한대,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고 찬스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해, 그렇지? 너무 뒤에 찔락하지만 힘들지 말고 앞에서 치면 공 앞으로 잘 나간다고. 네. 아까 이 150 이상을 던졌을 때는 최수현 선수가 이 포심을 못 쳤다고 그러면 지금은 다. 네. 김범석 선수가 지금 마흔 도로 올라갔는데. 네. 둘이. 2번이니까 여기서. 근데 1번 가면 좀 걸고 여기 있으면. 걸고 가자. 정훈아, 내 아들 준비 시키라, 내 아들. 내 아들 준비해. 춘다, 춘다. 산타, 산타야. 정말 이 그라운드에 긴장감이 맴돌고 있습니다.